올해 가장 많은 광고 수익을 본 탑8이 공개됐습니다. KBS2 예능 프로그램 연중 라이브의 차트를 달리는 여자에서는 2021년 가장 많은 광고료를 본 스타를 조명했죠. 2021년 가장 많은 광고료를 본 스타 탑8을 소개합니다. 8위 배우 윤여정 지난 4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스카 트로피를 수상받은 그는 광고계 블루칩으로 떠오르며 맥주 광고까지 섭렵했죠. 윤여정에게 반한 이유로 광고계 담당자들은 10대, 20대, 30대까지 여자분들의 워너비인 거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 광고는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다. 윤여정 선생님 뿐이다. 그래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패션 리더답게 패션 앱 광고부터 은행, 가전, 통신사, 세제, 가구 등 올해 벌어들인 수익만 약 3억원으로 추측했고 또 영화 미나리 수상 이후 몸값이 더 올랐을 것으로 추측되며 올해 7개 광고 수익은 약 21억원으로 밝혀졌습니다. 7위 트롯 가수 임영웅 트롯계의 왕자를 차지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임영웅은 광고계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샴푸, 치킨, 화장품, 시계 등 많은 광고를 찍었고 또 임영웅이 평소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에 팬들이 꾸준히 요청해 광고를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가 광고주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광고를 찍었다 하면 판매량이 급증했기 때문이죠. 최근 임영웅이 입은 옷의 브랜드 매출이 510%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며 대세를 입증했습니다. 올 한해 임영웅의 광고 수익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1년 기준 약 4억원 현재 7개의 광고 모델류를 계산하면 28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6위 블랙핑크의 제니 글로벌 최정상 걸그룹이면서 광고계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특유의 밝은 이미지와 전세계 여성들의 워너비인 그는 아시아 최초 유명 청바지 모델에 발탁되기도 했죠. 광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니의 광고 수익으로 작년 기준 6개월에 5억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려졌고 1년 기준 약 10억원으로 5개 브랜드 광고 수익은 5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5위 축구선수 손흥민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팀 내 최고 에이스답게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했고 주금은 약 3억 1,400만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160억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식품, 샴푸, 면도기 등 광고계에서도 활력하고 있으며 문체부에서는 손흥민의 경제적 파고표가는 약 2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죠. 올 한해 손흥민의 광고 수익으로 1년 기준 약 10억원, 6개 브랜드 총 6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4위 배우 조정석 노래면 노래, 춤까지 잘 추는 그가 광고계까지 섭렵했습니다. 2019년 유튜브를 강탄한 광고는 누적 조회수 1위를 차지하며 천만 뷰를 돌파 광고 대상에서 금상까지 수상했죠. 조정석 예상 광고 수익료는 잘 알려진 바 없지만 자타공인 국내 탑배우, 최근 드라마도 대박을 치는 상황 A급 광고 모델료 평균으로만 계산해 약 77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3위 배우 박서준 로코종인 박서준은 연이어 작품들을 히트시키면서 대세 배우이면서 청춘스타로 자리잡았습니다. 필리핀 통신사 광고와 인도네시아 온라인 커머스 광고까지 진출한 그는 1년 기준 광고 수익은 약 98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2위 배우 전지연 수많은 레전드 광고를 탄생시킨 그는 식품, 의류, 주얼리, 샴푸 등 오랜 시간 장소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전지연은 1년 기준 광고 모델료 약 10억원으로 추정 수익은 약 150억원으로 밝혀졌습니다. 1위 BTS 이어 BTS가 1위에 올랐다.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광고를 찍은 BTS는 특히 지난 5월 패스트푸드 광고를 찍으며 전세계를 보랏빛으로 물들였죠. 해당 제품이 50개국에 판매된 만큼 광고료를 약 10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BTS 1년 기준 광고료는 약 50억원으로 추정했고 수익은 약 550억원입니다. 거기에 패스트푸드 광고료를 포함하면 총 약 65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127월 – 장소 모델료 욕심 2월 1일